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인건비 절감, 무인화 열풍을 타고 키오스크로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양 CIS는 ICT 융합 전문기업으로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고객이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양 CIS 스포츠 시설 회원 관리 프로그램 스포피아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회원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캐너에 얼굴을 대면 빠르게 인증을 합니다. 간편하죠? 생체 인식 시대에 발맞춘 대양 CIS의 기술력입니다. 모바일 회원 인증 시스템 스포패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단 스포츠 센터에서 회원 등록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회원 코드가 나옵니다. 이제 간편하게 회원 인증하고 입장하세요. 락커 번호와 개인 사물함 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 내역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참 똑똑하죠? RF 카드를 태그하고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회원은 1일 이용권을 발급하세요. 티켓의 바코드를 인증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배정받은 번호에 신발을 넣고 나면 신발장 키가 있죠? 그게 바로 락커 키가 됩니다. 자, 이제 운동할 준비가 되셨나요? 얼굴 인증 시스템은 모든 출입문과 연동돼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줍니다. 회원들의 입퇴실은 물론 수강 기록을 체크하는 자료가 되죠. 인증이 완료되면 내가 선택한 골프장 타석에 불이 들어오고 사용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대양 CIS의 시스템은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의 최강자 대양 CIS 스포티아 플러스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양 CIS